안녕하세요. 히어로켓다운 제재입니다. 음... 저의 제주도피플이죠. 호기와 재범이와 같이 처음으로 애견 펜션을 가요. 원래 제가 강아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. 어렸을 때 물렸던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최근에 수술을 하고 조금 회복하는 과정에서 제가 강아지한테 정이 듬뿍 들어가지고 갑자기 막 끌어안고 자고 산책 다니고 막 난리를 치다가 그때 아모랑도 같이 산책을 한 번 했었거든요. 근데 둘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끼리 꿈에 그리던 애견 펜션을 한 번 예약해봤고 드디어 오늘이 그날입니다. 과연 무사히 갈 수 있을지 유튜브는 무사히 찍을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한 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아롱, 너 뒤돌아보고 있다가 또 토한다. 야,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두려워 당하는 게.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손에 두 손을 딱 잡아야 돼요. 야,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두려워 당하는 게. 너무 많더라구요. 아롱, 일로와. 기머모. 나 소리가 진짜 놀리게. 이 상품이 되게 힘들어서. 아롱, 일로와. 그럴 때 집중시키는 방법이 있지. 됐다! 아모! 여기 봐봐봐 왜이렇게 비벼대? 왜? 질투나? 아놈아? 꼴레리 꼴레리 야! 아모 찍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떡해 한번 앉자 열정 부모의 마음 열정 얘들아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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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한다 잠깐만 이거 왜? 카메라 유식해? 아모야 우리 조만간 유튜브 한 번 더 찍자 내가 짜장면 사놓을게 강아지들도 먹는 거? 응 자 우은 액 액 액 액 액 액 뭐지! 쟤 표정 봐 이거 어디에 태우는 거야? 이렇게 하는 거야? 그냥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? 쟤가 앉겠니? 자 나 그렇게 했어? 가자! 어구구구 점프! 이리 올라와! 왜 이리 뛰어 넘어? 뛰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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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와! 오! 야! 침이! 침으로 비틀 줄 알아 ㅋㅋㅋㅋ ㅋㅋㅋㅋ 야... 너는 무슨 여기 사는 사람 같다 어쩜 이렇게 적응을 잘해? 야! 수찍 왔다!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 ㅋㅋ 어? 얘는 잘있네? 응 아! 진짜 잡아 여기 봐! 아롱아? 아롱! 쟤 서있는 게 다 모이라 아놔 여기 봐봐 아모야 너 3번만 더 해보자 아모 여기 봐 기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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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갑자기 오 짱 아하하하하 지하우고 가봐 간식 간식 준대 오우 그냥 얻어 걸린 거겠지? 간다 간다 하이파이 엎드려 빠아 아롱이 해봐 아롱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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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먹어 왜 안먹어 아롱이 안먹어? 아롱이 다 먹는다 아롱이 아롱이 아모는 깔끔하게 목욕을 했어요? 아모는 깔끔하게 목욕을 했어요? 아까 그 무슨 드라이기 요즘에 기계로 댕겨 있잖아 응 거기 들어가는데 기겁을 하려고 그러네 무서웠어? 야 꼬리털 진짜 많다 응 잠이요 잠이 쏟아진다 아까부터 계속 창밖에 봐 잠이 쏟아진다 잠이 쏟아진다 잠이 쏟아진다 잠이 쏟아진다 아멘